세타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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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타닙입니다. 점프를 관객한테 말고 그냥 서로한테 해. 서로 그냥 서로. 우리 보면서 한다? 서로. 그래 그래. 전화. 그러면은 그 모일 때 막 아 뭐 오랜만인데 뭐 하다가 내가. 칭칭! 세타닙!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참 부탁드리겠습니다. よろしく 고생하십시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드디어 드디어! 톱입니다. 아하이! 우리 내 영혼을 담아서 이 7년, 8년을 담아서 하나 둘 셋!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파이팅! 오늘 마이크를 리허설하다가 기존에 쓰던 마이크가 이제 수음이 잘 안 돼서 크라운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게 되게 아무렇지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사소한 거에 되게 뭔지 알죠? 맞아요. 맨날 내가 쓰던 게 아니고 다른 거니까 그런 게 있지만 하지만 이겨둔. 깨놨어. 바이크 1위 하셨는데. 오빠 줄어버리는 것 같아. 좀 빠졌네. 힘 빼면 약간 이제. 감사합니다. 드디어 동물 공연입니다. 전하고 오겠습니다. 드디어 동물 공연입니다. 눌렀어? 저때? 어, 눌렀어. 누르는 것도 따고, 안 누르는 것도 따고. 형, 자기 앉으면 입 돌아가. 그러니까. 저때 추웠는데. 저때 진짜 추웠을 때 지금 나와나? 아, 그랬나? 귀여워. 아, 귀여워. 고생했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 씨름illä 안녕. 렛츠고! 로맨! dess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내일 올게요. 기다리고! 그렇죠, 그렇죠. 기다리고! 아, 인터셉트다. 보크터치와 교세카이 대 이치발스 시아마세나 하나시노 슈신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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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동투어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다 매진이 됐었고 아쉽게 못하게 됐는데 아쉽게 못하게 됐는데 드디어! 거의 콘서트로는 2년 반 만에 온 것 같아요. 특히 오사카가 저희가 5, 6초 이후로 온 적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더 재밌었고 더 반가웠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보고 싶어 하셨던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너무 너무너무 좋았고 다음에 올 때는 함성소리도 풀리고 그래서 이번에 얼굴 볼 수 있어서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제는 무대를 보여드렸고 노래를 들려드렸잖아요. 규칙을 잘 지키고 바운스를 열심히 타는 캐럿의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는 거 좋았습니다. 무대하면서 저희 내일도 공연이 남아있어요. 그럼 내일도 남아있으니까 배고파. 남아있으니까 남아비로 먹으라고 할까요? 남아있으니까 남아비로 먹으라고 앞으로 5번 남았습니다. 오늘 6번의 공연 중에 한 번이 끝났고요 처음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무대를 하면서도 계속 캐럿들을 보겠지만 정말 무대를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캐럿들을 좀 오랫동안 좀 오늘은 많이 유독 봤던 것 같아요. 정말 다시 한 번 혼돈이 우리가 도전했습니다. 내일 또 힘내서 저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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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틀 전에 세팅 다 했네? 어 다 했어요. 이틀 전에 조금 힘들지만 파이팅! 아니 어제 춤출 때 다 끝나고 나서 오 오늘 괜찮네 생각보다 안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일어나자마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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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경 아파요. This song by 파이팅! 좋았어. 오늘은 이거를 불러드릴 예정입니다. 두겨무역가 완벽해지 않아서 오늘은 카르토는 여러분의 타면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두겨나 깎게 날 좀 쉬게 해 진우야! 오늘의 디노 가만히 해주세요! 우리 코트 하트 라임 뮤직 1등 갔어요! 그에 걸맞은 정말 멋진 무대를 걸맞는 캐럭분들에게 선사드리고 감동을 드리며 집에 가서 푹십시다. 하나 둘 셋! 바이바이 바람이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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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빠져나서 쉐러 마 쉐러 마 쉐러 미워하고 애파도 애써 또 끝나면 뭐해? 너랑 너랑 아 테니스 친다 이제? 야 그렇게 공연을 했는데 또 테니스가 하고 싶냐 이제 갈 수 있었어 왜 거기서 또 신발 끌어져서 내가 만들고 갑자기 길어지는 거보다 나았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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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없다면서 거울파트 그럼 타임이 있으면 들어와 대단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우리 이것도 했잖아요 밥을 입고있어 오 불기한가? 지난번트 코세라 돔에서 2회 공연 잘 맞췄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에너지를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분위기를 타서 코세라 돔 조슈아 사행시 코! 코세라 돔에서 세븐틴이 감사합니다 라이브 라이브를 했습니다 도움 도움에 드디어 오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명호 형도 아니야 얘가 몰카맨에서 들어오자 교동을 먹고싶어요 교동을 먹고싶어요 가보자 교동을 먹고싶어요 세 개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라면까지요 하나 둘 셋 돔 돔 좀 줬어요 귀여웠어 귀여웠어 나름 재미있는데? 박수 승관이는 힘을 먹고 승관이 모자가 진짜 귀여워 어제부터 귀여웠어 곰다리를 달고 있더라고 승관이 곰다리더라고 저에게 많은 무대들이 있는데 그 무대들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힘을 내야 합니다 하루자 화이팅 하면서 끝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세븐틴 세븐틴 캐럿 짝짝 비고싶 고마워요 오늘은 여자친구 응 사랑해요 We can do that Let's go